와 끝내줍니다. 여기 계곡이 이래요. 조문학골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저거 보세요. 저쪽에 아 저 위에 폭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CF 촬영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 바로 이 아래 바로 이 아래입니다. 이 아래 아 추워요 추워 아 이런 곳이 다 있어 정말 좋네요. 위에 폭포 보이죠 저 위에 폭포가 2단 3단으로 해서 계단이 내려와요. 아 이렇게 이끼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조문학골에 명소에요 명소 엄청납니다. 보코동 폭포 오르는 길입니다. 지금 계곡을 오르면서 보는 모습이에요. 엄청납니다. 여기도 폭포죠 지금 조문학계곡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평에 원실링거 과장 우리만은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는 조문학골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성룡산 자락이 있고요. 지금 조문학골에 도착을 했습니다.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학계곡 왔다 와서 지는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 가평군 봉변 정목 내에 있는 조문학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조문학골은 성룡산과 하악산 사이에 있는 6,7로에 걸친 험난한 계곡입니다. 이곳을 조문학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워낙 산새가 변하고 새도 그 산새를 쳐다보고 즐겁고 흥겨워서 춤을 추고 지적이었다고 해서 조문학계곡이라고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섭심하는 서와 담가 폭포가 있습니다. 6킬로를 오르는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폭포와 계곡의 아름다운 비경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조문학계곡을 탐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학계곡은 가평천 38교에서 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여기가 38교 3굴입니다. 성룡산 조문학골은 이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여기가 계곡의 시작입니다. 여기가 정말 멋집니다. 저 앞쪽으로 쭉 해서 펜셀들이 많이 있고요 보이시죠 38교 바로 아래 한번 보세요. 여기가 시작이에요. 조문학골의 시작인데 와 이렇게 좋습니다. 조문학골은 시작부터 홈런을 치고 들어갑니다. 여기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이 계곡을 내려갈 수 있는데 내려가면 여기에 정말 멋있습니다. 저 위에 보세요. 거의 폭포에요. 네 이렇게 조문학골은 엄청나요. 정말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데 보세요. 와 이렇게 이어지는데 저 위에 아주 넓게 되어 있어요. 폭포수처럼 여기 물놀이 하고 있어요. 최고네요. 저 앞에 여기 물놀이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니하멜의 상부에 넓은 계곡입니다. 물놀이 가능한 곳입니다. 성룡산 조문학골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계곡이 바로 나옵니다. 나오고 정상까지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38교 바로 앞에 보세요. 여기 뭐 장난 아니죠? 와 엄청납니다. 조문학골 바로 앞에 있는 계곡이에요. 여기가 여기 여기서 나오는 물하고 여기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쳐져서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가 여기가 용소입니다. 용소. 지키고 있어요. 38교 바로 앞에 있는 가팽천의 용소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학계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계곡들이 전부 다 조문학계곡입니다. 차량을 좀더 이동해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계곡이 조문학계곡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좁은 길입니다. 산길이라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엄청납니다. 소량이 오른쪽에 계곡이 보이는데요.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여기가 조문학계곡인데요. 와 추락을 한번 보세요. 엄청납니다. 추락입니다. 거의 이끼와 함께 있는데 장난이 아니네요. 차량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조문학계곡인데 조문학 먹고 가는 집이라고 나옵니다. 새소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수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난이 아니네요. 수량을 한번 보세요. 엄청납니다. 정말 좋네요. 정말 좋네요. 원시링 가득하고 지금 햇살 났는데 연기가 피어나듯이 그렇습니다. 조문학골을 따라서 1km 정도 올라오니까 계곡에 운무가 가득합니다. 나무도 풀고 바닥에 있는 바위도 물도 전부 푸른색으로 오다 보면 여기에 정말 아름답습니다. 양갈래가 나오네요. 오른쪽으로 가면 조문학이 나오고 왼쪽으로 가도 조문학산장이 나오는 곳입니다. 두 개가 있어요. 왼쪽은 조문학산장이고 오른쪽은 조문학이 있습니다. 유로주차장 반갈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조문학이라고 먹고 쉬어가는 곳이라고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유로주차장이 있고 오른쪽에 있네요.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건물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유로주차장이 있습니다. 멋진 짐이 나오네요. 여기 주차를 하고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조문학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민박도 되고요. 저 안쪽에 방갈라도 있고 평상도 있고 야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야영을 안하고 트렉킹이나 산행만 한다면 저 안쪽에 유로주차 5,000원만 주고 하시면 됩니다. 조문학이라는 곳인데 아주 좋아요. 바로 앞에 여기 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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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공공사에서 CF 촬영했던 곳도 있고 저 위로 올라가면 폭포도 있어요. 정말 멋진 곳이에요. 여기 계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끝내줍니다. 계곡이 이래요. 조문학골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거 보세요. 저쪽에 쉬었다 가는 곳 바로 아래에 있는 계곡인데 너무 좋습니다. 여기 보세요. 물살이 장난이 아니죠? 여기 CF 촬영한 곳이라고도 하는데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여기 생상을 쭉 만들어 놓고 식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계곡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CF 촬영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아래 바로 이 아래입니다. 이 아래 아 추워요 추워 아 이런 곳이 다 있어 정말 좋네요. 정말 오랜만에 왔지만 바로 위에 폭포가 있어요. 조금 이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끝내줍니다. 여기다 위에 폭포 보이죠? 저 위에 폭포가 2단 3단으로 해서 계단이 내려와요. 주변에 물살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여기 좋네요. 이곳이 바로 수자원 공사에서 물에 대한 CF 광고를 촬영했던 고소로 기억을 합니다. 계곡이 시원하고 높은 바로 앞에 여기 그리고 바위에 이끼가 가득합니다. 와 이렇게 이끼가 가득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수렁에 물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여기가 조무락골에 명소에요. 명소 엄청납니다. 출행을 한번 보세요. 저기에 폭포의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여기 용소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차가워요. 대표적인 조무락골의 특징입니다. 바위 위에 이끼가 깊고 물이 차고 폭포가 있는 곳 바로 그곳으로 갑니다. 깊이 3m로 갑니다. 용소가 있는 곳입니다. 아까 아래에서 봤던 바로 그곳입니다. 오른쪽에도 작은 계곡이 흘러내려요. 이곳입니다. 조무락계곡을 오르다 보면 이렇게 큰 폭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깊이 3m에 용소가 있는 곳입니다.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가까이 내려왔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용소골로 쭉 내려갑니다. 바로 여기가 도무락골에 용소폭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쌍콩이에요. 양갈래가 돼가지고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 용소의 깊이가 3m가 넘어요. 3m가 넘어요. 벌써 10여개의 폭포와 소와 담을 만난 듯합니다. 여전히 쉬어가는 곳은 여기 뭐 탈이슬 여자꺼 남자꺼도 있고요. 저기 해서 팽상도 있고 저 펜션도 위에 있습니다. 아 물이 너무 좋다. 여기 또 개수대가 있고요. 폭포는 이쪽에 다시 있습니다. 자 여기가 폭포 위쪽이에요. 폭포 위쪽에 계곡별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폭포를 해서 용소를 만들고 2단 폭포를 만들어서 아래로 저뭇골으로 내려가 쉬었다 가면서 식사하는 곳에서 잠시 계곡을 봤습니다. 다시 저무락계곡에 보호동 폭포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악산 성욕상 저무락골 계곡 바로 이곳입니다. 이 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은 좁네요. 옆에 코스모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꽃들이 있습니다. 가는 길은 1.8키로에서 2키로 정도 된다고 그러니깐요. 시간상으로는 왕구 까지 하면 2시간 정도 걸릴 거 같습니다. 자 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양봉하는가봐요 벌집들이 쭉 있어요 이쪽 길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막 계곡은 이렇습니다 상부에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위쪽으로 올라오나 봅니다 계곡이 오른쪽이고 종락 계곡이 가팽에 오아시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여기 가게도 있네요 차량들도 있고요 아 여기 계곡도 장난 아니네요 개가 있어요 여기도 폭포바요 안풍 납니다 도유린내 치사행위 야영금기네요 여기 유로주차장 이고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 계곡을 한번 볼까요 여기 오니까 추워요 추워 하하 저기 한번 보세요 와 폭포에요 저기도 끝내주네요 와 여기 완전 끝내줍니다 이제 조무락과 조무락 3장까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성룡산 정산 등반을 하려고 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계곡을 보려고 하면 이쪽으로 가네요 여기 복포동 폭포까지는 1.4km 그런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못 본다고 하는데요 일단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아 숲이 울창합니다 1.4km 정도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곳곳에 그래도 사람의 흔적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길일까요 이 길일까요 물이 엄청납니다 여기 위로 올라오니까 여기 한 번 보세요 전부 다 용서에요 용서 계속해서 복포동 폭포를 찾기 위해서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계곡에 물이 너무 많아요 엄청납니다 이 좁은 길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코동 폭포가 오르는 길입니다 지금 계곡을 오르면서 보는 모습이에요 엄청납니다 여기도 폭포죠 바로 앞에 저기 앞에 보세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조금만 지나도 계속해서 작은 폭포와 소가 나옵니다 아 삼팔교에서 한 1.9km 올라왔고요 청룡상 증상까지는 4km 보호동 폭포까지는 아직도 1km 정도 더 올라가야 되나 봅니다 아 조무락보래 거의 뭐 여기 상부라고 봐야죠 이렇습니다 전부 다 폭포예요 물살로 인해서 안개가 쫙 끼었습니다 저쪽에서 온 계곡하고 여기서 내려가는 계곡하고 저기서 만났어요 이제 좁은 계곡이에요 군데군데 이렇게 도랑이라 할까요 건너야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건널 수 있겠네요 이 물들이 조무락골 계곡을 쭉 따라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쪽으로 곧장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조무락골 계곡을 거의 2.5km 에 3km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계곡에 물이 정말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어 고코동 폭포까지는 아직 700-800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300-400m를 이렇게 계속 산으로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백 메타를 산으로 쭉 등산을 하다가 계곡을 건너야 하는 곳이 나옵니다 고코동 폭포를 가려고 하면 지금 이걸 건너야 합니다 아 물살이 너무 쎄네요 약한 곳이 없어 저 위로 해서 건너가야 될 것 같아요 물살 쎈 계곡을 건너서 이제 조금 올라오니까 이렇게 큰 바위와 다시 울창한 수풀이 나옵니다 아직도 한 10분 정도 들어가야만이 폭포가 나옵니다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폭포까지는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 계곡에 수량을 한번 보세요 엄청납니다 저는 지금 이 길로에서 주각 폭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조무락 계곡이라는 것은 새가 춤추고 노래하는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수량이 많습니다 대단합니다 Chadia 포코동 폭포는 복포동 폭포는 바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한 50m 정도 가면 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지금부터 복포동 폭포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포동 폭포는 선캠버리아기 고원생대 핸마암으로 약 20억년 전에 행성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저 위에 있습니다. 복포동 폭포에서 내려오는 이 계곡의 물입니다. 이곳은 엄청나네요. 복포동 폭포입니다. 요즘은 대컷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복포동 폭포가 바로 제 눈앞에 있습니다. 수십m는 될 듯 합니다. 15초까지 늘어난 거예요. 20초까지는 유명한 폭포가, 무너지와의 물이 많이 올라와요. 충전 폭포가, 충전 폭포가, 충전 폭포가, 충전 폭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람쥐를 만났습니다. 다람쥐를 만났습니다. 다람쥐를 이동할 때까지 그대로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코서가 남았습니다. 여기 이 길을 건너가야 합니다. 물살이 너무 세고 조심해서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은 들고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가야되요. 오늘은 경기도가평군 북면 정목리 성룡산과 화학산 사이에 있는 6km에 걸친 험난한 계곡 조무락골을 찾았습니다. 조무락골은 산새가 워낙 베어났어 새들도 흥분한 나머지 춤추고 노래하며 지어긴다는 어미에서 조무락골이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정말 조금 지나면 폭포와 소와 담이 계속 이어지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